유주의가 계속 나오는데 자 가십시오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0년 전통의 쪽집게 일명 쪽집게 일타강사 매버군 동기의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강의를 할 장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해왔었고 그게 제 나름대로 예전에 한 30년 전에 회사 주식을 제가 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매니저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솔솔하게 좀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좀 뭐라갑니까 좀 즉각적인 투자는 아니고 상당히 좀 아웃사이드 말아가는 데 비해 치고 빠지는 이런 아웃복지인 힌트의 주식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많이 먹지는 못해도 많이 먹지는 못해도 잘 띄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뭐 1년에 1억 벌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건 모르고 뭐 그전에 이제 그 뭐 대충 그냥 조금만 뭐 크게도 투자를 안 했어요 뭐 1년에 1년에 한 2, 3, 1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솔솔하게 그냥 용돈 쓰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런 친구분들이 들어보시고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주식이란 거는 기본적으로도 정답이 없습니다 뭐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종목만 해도 뭐 수천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정답을 좀 찾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에 이제 몇가지 이게 사실 제가 원래 이제 얘기를 하면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20분을 이제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그 액기스로운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특징 제가 좀 뭘 꼽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은 요 두 가지만 꼽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또 우리 국내 그 개인들이 사실 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이렇게 넣고 주식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그 틈을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지분율을 전체로 목표 한 30에서 35% 정도 왔다고 해도 해요 이제 그런 정도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주주가 한 30%를 이걸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유독 물량은 뭐 한 70%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로 외국인이 실제로 이제 고위 주식 시장에 한 반 정도로 외국인이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무조건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해야 되고 물론 뭐 이렇게 개인들끼리 막 작전주 해가지고 난리 치고 이런 종목들 많지만 저는 그런 거는 일단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선호하고 외국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는 종목 그러면 그런 종목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호 종목은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국제 경쟁력이 우리는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잖아요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그 산업으로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보자는데 첫째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지금 이제 시가총에 시총 1위인 삼성전자하고 시총 3위인 하이닉스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죠 지금 시총 2위인 LG 엔솔이 여기에 속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총 1, 2, 3위가 여기에 다 속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조선인데 조선은 그 전에 이제 그 예전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이게 3자가 경쟁을 하는 구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은 완전히 나가뜨려져 버리고 중국은 품질문제 때문에 완전히 쭉 쓰고 있고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조선의 시장을 어떤 독보적으로 어떤 지금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조선주를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 주식밖에 살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추천 종목도 이제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요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아주 그 저기 머리에 넣어야 될 게 그럼 반도체 종목의 특징인 거냐 반도체 종목이란 거는 철저하게 이게 사이클링 업종입니다 뭐인가 하면은 2년 좋았다가 2년 나빴다가 2년 좋았다가 2년 나빴다 이런 그 성격까지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장기 투자 종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삼성전자 사가지고 묻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링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 좋을 때 팔고 나쁠 때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종목이지 적대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비건하게 예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98,000원 갔다가 얼마 전에 뭐 4만원대까지 거의 한 뭐 40% 이상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사이가 안좋고 그리고 이제 4만원대에서 다시 이제 7만원대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전기타 배터리 뭐 이런 쪽은 이거는 지금 장기성장 분야에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향후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전부 차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장기성장 추세에서 하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선은 이거는 사이클이 훨씬 더 길어요 이거는 10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2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해서 5,6년 좋았다가 5,6년 나빴다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우리 국대시장의 특징으로 뽑아본 거는 아주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좋았다가 몇 년 남았다가 이게 뚜렷한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대세 상승기냐 대세 하락기냐 아니면 행복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 맨 마지막 장에 이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어떤 차트냐 하면은 이게 1981년도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이 코스피 지수가 100으로 시작을 했어요 1981년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에 지금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상승기하고 하락기가 뚜렷하죠 왜냐하면 1989년 4월달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쭉 떨어져가지고 92년 8월달에 456포인트가 내려왔어요 다시 94년 11월달에 1140으로 찍었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IMF 사태 때 98년 6월달에 277포인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근 1년 만에 저기 근 1년 몇 개월 만에 1676포인트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승기 하락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서버프라임 모개지 2008년 10월달 그때 892달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거의 한 1년 반 만에 2011년 5월달에 222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지수상으로만 해도 거의 두 배반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요거는 아주 특별한 캐시인데 행복이가 쭉 계속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월달에 2600을 찍었다가 그 유명한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3월달에 1430토로 찍었어요 급전직하를 했는데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1년 3개월만에 21년 6월달에 3300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의 일인데 코로나 때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1400포인트에서 3400이 갔습니다 이때 산 사람들은 무조건 깍담을 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하락이 뚜렷한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장도 물론 상승하락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미국 다오지수 같은 거 보면 장기적으로 쭉 이렇게 오르는 사회인데 우리는 막 폭락했다가 막 폭락했다가 이게 굉장히 심한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장이면서도 또 거꾸로 보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 이런 장이고 그럼 지금은 어떤 장이냐 제가 여기 이제 2021년 6월달에 3300피를 찍고 그 다음에 쭉 빠졌어요 2022년 9월달 그러니까 1년 3개월만에 2134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2550 오늘 64로 끝났다 거기까지 반등을 한 이런 장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올라가는 대세상승기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해야 되는 장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단지 최근에 좀 너무 간파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그림을 누가 봐도 다시 꺾일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데 거꾸로 홍보를 하나가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 제가 판단할 때 여기서 다시 꺾여서 조정을 받을 확률은 30% 어쨌든 오를 확률이 70%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서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제안을 하는 내용만 하면 일단은 종목을 어떻게 성전을 하느냐 그 성전기준인데 제가 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첫째 국제경영역이 있고 영업이 있는게 양호한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게 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 세 번째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차전지 중에 에코프로 뭐 이런거 지금 연초에 10만원이라도 80만원 70만원 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건 사실인데 싸게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태죠 이걸 70만원 사가지고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저는 이런 종목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장 모멘텀 이런게 두 번째 성장 모멘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제가 밑에 예시를 적어놨어요 예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에이지 전자가 옛날에 가전을 가지고 붙을 때 그때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였어요 에이지 특히 금성사 제품이 최고였어요 TV만 해도 금성사가 최고였어요 근데 같은 가전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에이지는 가전으로 그냥 남아버리고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다가 주고 그 결과가 지금 LG전자는 시총이 20조짜리고 삼성전자는 440조짜리가 된게 그렇게 긍정하게 20배 이상이 갈라져버린 이유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회사의 성격이 삼성처럼 이렇게 가전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바뀐다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전에 우리 화학업종 주식중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1등이었어요 호남석유화학이 1등이었는데 LG화학이 한 2등 정도 됐어요 호남석유화학은 롯데 인수가 돼가지고 롯데케미칼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화학업종은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LG화학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건 2차전지 자동차 배터리 어플 해가지고 자회사가 지금 130초 시총으로 우리나라 시총 2위를 자회사 80% 가지고 이런 종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게 사실 2번에 성장놈의 템이고 3번에 싸게 사야 된다 이런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2장으로 넘어갔어 2페이지로 넘어갔어 거기에 맞는 종목을 원래는 5종목을 택해가지고 원래 LG전자 우선주 2번째 반도체 소보장 3종목 조선기사제 1종목 이렇게 5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일단은 LG전자 우선주 한 종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성장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LG전자가 지금까지 20조짜리 회사로 LG그룹의 모태 회사를 샀는데 이게 아직 20조짜리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가슴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LG전자가 전장 전기차 전장 업체로 지금 계속 변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제가 첫번째 프리미엄 가전 문화에서 지금 세계 1등이에요 가전은 세계 1등인데 월풀인가 백클 제차성 세계 1등인데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얘네가 주가가 못갔더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휴대폰 문화에서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정리가 끝났고 그래서 적자 부분 항상 적자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전장 분야의 성장 모멘텀 이게 작년에 18정도 이렇게 밖에 취급을 안해줘요 근데 이게 자동차 전장 전기차 전장 회사 이랬다면 제 생각에 적어도 12정도 이 정도 취급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은 똑같더라도 주가는 1.5배 정도 더 쳐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익도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수익이 왜 늘어났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한 10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체하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2024년에 영업이 한 5주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예상대 그러면 이제 LG전자 본주를 안 사고 왜 우선주로 사느냐 우선주로 사느냐 맨 밑줄인데 LG전자 우선주가 본주에 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83% 얘는 왜 그러면 본주에 43%밖에 안 되느냐 배당을 안 해주니까 우선주는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배당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43%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끝불로 얘가 이제 정상적인 수익을 내 가지고 배당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본주에 한 60-70% 가는게 당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LG전자 우선주로 LG전자가 자동차전장회사로 변해서 거기서 먹고 그다음에 우선주는 수익을 많이 배당을 해주면 우선주의 가격이 본주에 비해서 한 60-70% 가니까 그거에서 또 먹고 양쪽으로 먹자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밑에 반도체소구장하고 조선기자제 이런거는 사실 이제 그때 시장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오늘 뺐어요 뺐고 근데 LG전자 우선주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사놓고 한 적어도 한 2-3년 묻어놓으면 돈이 될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보폭가는 안하냐 지금 이제 한 5만4천원 뭐 이정도 왔다는데 그다음에 이게 잘만 시장이 받쳐주면 10만원도 갈 수 있다 이런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사가지고 묻어둬야 될 충분히 장량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팁 뭐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실물경기를 한 6개월에서 9개월 서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물경기가 가장 안좋을 때 사가지고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장이 작년 제가 9월달에 2100으로 바닥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때가 그걸로 보면은 장이 어떻게 보면은 실물경기가 가장 나쁠 때도 아닌데 미리 바닥에 올라온다 이렇게 항상 주식은 선행한다 실물경기 이거를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바닥에서 사서 너무 고가에 팔려고 하면 결국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는 좀 욕심을 줄이고 적당한 가게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적당한 가게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제가 많이 저기 뭐야 요거는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경제학자들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한테 이렇게 출신을 맞게 엄청 잘 할 것 같잖아 너희를 잃어 너희를 잃어 너희를 잃어 너희를 잃어 너희를 잃어 너희를 잃어 역사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경제학자들한테 스카트들한테 이렇게 헌델 많이 맡겼어요 근데 판판이 깨지고 그랬더만 갑자기 이런 사람한테 헌델 맡긴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딱 두 명이 두 명이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과 중에 우리가 그 이게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우리 아담 스미스 다음에 나오는 고전파의 대부가 있어요 그 데이빗 리카도 리카도가 나오는데 리카도가 아주 특이하게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메인하트 케인저입니다 케인저는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고전파 경제학이 이제 그거를 저기 어떤 이 막혔을 때 이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케인저 한파를 새로 만든 경제학을 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실 천재죠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주식에서도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뒤에서 뒤에 그 추세에서 사람들이 케인저가 어떻게 돈을 벌는지 연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케인저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딱 한마디로 그 뒤에 요약되는 게 이겁니다 케인저는 남들이 못 팔았을 날 일 때는 항상 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샀을 날 일 때는 항상 팔고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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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저가 왜 성공을 했는지 이게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발상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다섯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면 이게 네 번이 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식이란 거는 다섯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했는데 은근 손실이 확 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오를때는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오를때는 손이 나가게 돼서 10% 오르면 대부분 팔아 그러니까 이제 오를때는 짧게 먹고 떨어질때는 또 못 팔아 끝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보면 나중에 반토막 반해반토막 나가지고 닳고 닳아가지고 던지고 나는데 그때가 바닥에 이게 이게 개인투자가들이 대비시킬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50% 100% 확실히 먹고 예를 들면 물릴 때는 제가 이제 이전부터 지켜왔던 게 이게 15% 로스카스 15% 로스카스 지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큰 손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종목 선정을 잘하면 15% 손실 나는 기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상한 작전주 무슨 테마주 이런거 하다보면 뭐 이건 반토막도 나고 이렇게 하거든 뭐 가장 테마주도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내로 한동안 우리 저기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뭐 48만원 가고 카카오가 뭐 18만원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냐 네이버가 18만원 하고 카카오가 4만 몇천원 해요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이제 그 끝까지 갈 것 같은 종목도 3분의 1토막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게 이런 로스카드를 지키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또 한가지 저기다 그 앞장에 맨 앞장으로 돌아가지고 한가지 얘기하는게 그 투자전략제안에서 두번째 부분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락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남은 3분의 1을 들어가서 투자를 하자 이거 맞으면 이거는 그냥 답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예를 코로나 때 그때 사람들이 주가지수 1,400가 1,400가니까 1,100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1,400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답답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잡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좀 용돈보는 식으로 조금씩 하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40년씩 보여드렸지만 거의 한 5년 단위 3,4년 단위 기회를 한 번씩 뽑는다 이럴 때 한 번씩 기회를 제대로 잡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저기 뭐야 절대로 이렇게 계속 모니터들다 보고 모니터를 덜다 보고 앉아있으면 모니터를 덜다 보고 있으면서 손이 안 나가는 사람은 이거 신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 올라가면 파괴되어 있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못 팔고 그냥 반에 반통이 나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지 말고 가끔 중간에 하면서 장기투자할 종목 이런 걸로 투자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1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아주 이 공포의 장들을 제가 이제 예시를 4개를 해놨어요 이때 얼마나 이게 심하게 떨어졌었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월봉 차표를 보고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어쨌든 이럴 때 투자를 한 사람 우리 그 전설적인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럴 때 투자해서 좋은 것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앞으로 기회 오면은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공유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기 그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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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엘비전자 우선 주고 괜찮지만 저만 그렇게 느낀 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저는 운동이 많이 됐거든요 지지 씨가 조금 들어와야 진입하실 분 일단 무식을 안하게 되면 원래 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강하지 말고 아까 수강한 것 4개 이름만 얘기해 아 이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지asis 아니 아 tud talk 지낭 eles 내 그래서